안녕하세요 제이특궁대입니다 오늘 벤츠 W222 S63 AMG 모델이 입고 됐는데 고객분 하신 얘기가 지금 차량은 13만km 정도 탔는데 중간에 엔진이 망가져서 중고 엔진으로 한번 가르셨대요 그 이후에 냉각수 보충이 자꾸 생겨서 터보라인 쪽하고 냉각라인 몇 가지 바꾸고 라지에터도 바꾸고 워터펌프하고 등등등등 냉각라인을 전체적으로 손보셨으나 냉각수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모델 가지고 지금 냉각수 세는 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팀에는 S63 전문가가 있습니다 남수야 빨리 들어와 우리 김남수 과장이 이 모델 냉각라인이라고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 직접 점검해서 원인 파악하고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서 터져서 그런 건지 점검을 하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점검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차량이 냉각수가 많이 세서 워터펌프나 다른 물파이프들이나 터보 쪽으로 가는 물파이프의 오링이나 라지에이터나 이렇게 교환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지금 여기 있는 파이프가 워터펌프에서 나오는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가 되게 고질병으로 많이 깨져요 근데 지금 교환은 되어 있는 것 같고 부동액이 따로 샌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진 않아요 일단 확실히 교환은 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이 파이프가 되게 해집어져 있는 흔적들이 있어요 보이죠 이 흔적을 봐서는 이 파이프를 빼서 오링을 갈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서도 이런 파이프들도 교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위에서 한번 하나 더 확인을 할게 여기 있는 물호스도 되게 고질적으로 많이 세요 어디서 많이 세냐면 여기 하우징 쪽이나 이쪽 안쪽이나 여기 안쪽으로 해서 많이 세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쪽을 보면 부동액이 샀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세는 거는 아니고 일단 다른 데서 또 세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차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를 띄워서 봤는데 확실히 라디에이터는 새 거예요 새 건데 다른 데서도 뭐 부동액이 샌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유관상으로도 뭐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살짝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 호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 뒤에서 찍어볼까 여기 뒤에서 여기 부분이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여기가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호스를 보면 지금 여기 접촉면 보이죠? 네 여기가 지금 젖어있는 게 보여요? 확실히? 네 좀 까맣게 진하게 돼요 좀 진하게 뭔가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냉각수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밴딩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로 잠깐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풀리지 말라고 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밴딩이에요 지금 저기가 위에가 똑같아요 똑같은 밴딩이에요 지금 여기 호스들 보면은 다른 호스들 보면 접착면이 뭐 젖어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진 않죠? 네 어 근데 여기도 지금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죠? 네 근데 벌어지면서 주변에가 불그스름하게 맺혀있는 게 보일까요? 이런 가루들이 네 이게 냉각수가 샜다는 흔적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차주분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냉각수가 샌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냉각수가 새진 않는데 가속을 하시거나 극가속을 하셨을 때 냉각수가 많이 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 6번을 보충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도 다른 데서도 어디서 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죠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압력을 받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압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유관상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호스들이 터지거나 하면은 밖에서 새겠는데 안 새는 차량도 있어요 그러면은 엔진 안으로 냉각수가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아니길 바라야겠죠 일단 근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테이스트를 네 가시죠 이제 초록색깔 부분을 지나서 1.5바까지 제가 압력을 넣어볼 거예요 한번 넣어볼 게요 지금 1.5바까지 넣었고 확인 한번 해보러 차를 한번 뛰어볼게요 안 떨어지네 오왓 여기 자세히 이제 한번 볼까요 뭐가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 거 보여요 거의죠 뭐가 고여 네 이게 뭘까요 부동액 여기예요 냉각수 파이프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파이프가 젖었어요 젖었어 근데 어? 여기서 새죠 네 아까 제가 의심스럽다고 했죠 확실히 압력을 넣고 확인하니까 여기서 많이 새는 게 보이죠 다른 곳에서는 확인을 했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마 압력을 한번 안 넣어봤을 거예요 넣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압력을 넣으셨다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알았을 건데 압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액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이나 냉각수가 이제 세면은 이렇게 한 번씩 압력을 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호스에서 새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 호스 교환하도록 할게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이제 부품 가게에다가 부품을 알아봤는데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없대요 센터 발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작업은 고객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야 남순아 일하지? 야 이거 팔처럼 생겼네 이거 야 월요일까지 못 기다리고 형이 서울과 사갈 거 왔어 딱 갈아줘 하하하하 월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잘 뜯어봐 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호스를 전부 다 탈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 있는 밴딩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밴딩만 교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파이프의 재질을 보게 되면 알비늄이나 세파이프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AMG 차량에다가 키로수가 13만 키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열을 많이 받았을 거고 열을 받게 되면 분명히 열변형이 일어나거나 수축이 발생하게 되거나 안에서 으스러지거나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밴딩만 교환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 있는 호스 전체를 교환하기로 했고 이제 AMG 정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파이프를 장착하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고친장님, 어디 남수 일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어? 네 지금 압력계 넣어봤는데도 깨끗하네, 그치? 네 잘 된 거 같아요 냉각수도 안 세고 시동 걸어보고 체크해봤는데 흘러나오는 것도 없네 아 역시 남수가 잘 찾아 이거 잘 돼서 다행입니다 남수님 마무리하면 될 거 같아요 야 일 잘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